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의견과 정보 교환, 인력 교류에 대한 상호협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고소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 상담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대상 법률 교육, 피고소 교원의 수사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